좋구나 올라가 마시든 또 다 마시든 마시면 될게 아니나요 자 오늘도 또 마셨다 흐흐흐 이거 몸이 무거우니까 움직이겠다고 싫구나 이쁘구나 이거 됐다 장수샘물이 좋긴 좋구나 이렇게 계속 마시면야 흐흐흐 이야 멋있구나 이만하면 씨름경기에서 1등은 자신있다 흐흐흐흐 어서 나가자 날 이겨보겠다고 어림없다 다음은 터랑꼬리 민재님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니가 몸집은 커도 장수샘물을 마신 날 어쩌진 못할걸 얍 앗다리 걸기다 얍 너 왜 안 넘어가니 내 바지 아